원래 정 없었잖아. 정뿐 아니라 배려도 없지. 이기적이고. 그때 난 그런 네가 좋아. 뭐가? 너 나 좋아하잖아. 그래 줄래? 그럼 진짜 고마울 것 같은데. 못됐다 너. 난 네가 금수자인 거 알고 들이댄 거야. 근데 너는 나도 그렇고. 부계자리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얘기해야겠다. 나 사장님 미치도록 사랑해. 이렇게 민폐덩어린 너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강의하지 말아줘. 아마도 천사가 있다면. 이런 얼굴이겠지. 천사 같은 얼굴에 이제는. 악마 같은 성격을 주냐 보다. 그만해. 그렇지. 그랬어. 사장님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아무 성격도 아니고 봤는데. 좋아해. 우정놀이. 이제 됐어요. 나 네 맘 못 받아줄 거야. 혹시나. 내가 참을 수 없이 욕심나게 되는 말이야. 장갑. 네가 처제. 충실했던 이만. 받아줄 순 없어도. 다 전해졌어. 아멘